세종시에서 지난달 30일 올해 국내 첫 일본 뇌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. 세종시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17일부터 발열과 근육통, 구토 증상 등으로 입원 치료 중이며 같은 달 20일 관내 의료기관에서 일본 뇌염 의심 환자로 신고됐습니다. 이후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질병관리청에서 두 차례 실험을 거쳐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이에 세종시는 과거 일본 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권고하는 한편, 각 가정마다 모기 방역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한편 일본 뇌염은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 빨간진 모기에 물린 경우 감염될 수 있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입니다.